와! 국밥에! 연습하는 건가? 몸을 푸는 건가? 할 듯 말 듯 이러네? 약간 몸풀기를 근데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니야? 저 호주TV에요 잘생겼던데? 잘생겼더라 잘생겼던데? 봤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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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씨브레 진짜 이거 알았어 잠깐만 혼자 왔냐? 아 근데 내 스타일은 아니어서 안울어 괜찮아 아 민망하니까 이제 춤 보여주겠지? 전 년 친구가 한국사람이래 아 유 엑스 걸프렌드 코리안? 귀엽다 아우 진짜 좋아 유튜브 스트리밍 야 춤이라봐 오 멋있다 어 그치 오이 아 이건 썩고 있어 아냐? 으으으으으으 아 이건 썩고 있어 아냐? 오일 오일 아 이거 떡밥인데 완전? 와 대박 공촌 떡밥들에 잘한다 어 진짜 이거 호응을 잘해줘야 돼 그래야 춤추는 사람이 신나서 막 하더라고 약간 강월레씨 젊었을 때 느낌인데 저거? 그치? 한통통하네요 어 저기 와 김밥에 아 이제 경찰 어 경찰들한테 이제 간다 그러니까 경찰한테 이거 다 했으니까 좀 기다려달라고 했나보다 경찰이 제지한 거 같아요 근데 어제 여기서 했다며 공연을 누가 신고했냐 혼나는 거 같은데 갑시다 눈이 여기서 경운기 치면 저 뒤에서 경운기 치면 레전드다 거기서 거기서 진짜 너네 때문에 웃는다 아 진짜 웃는다 볼 때리네 진짜 진짜 좋겠다 한 때는 번호도 못 따라 그리고 몇 살인지 알아? 몇 살? 스무살이야 내가 몇 살이네 저 33살 부잠경각이다 얘들아 아니 그게 아니고 나는 카메라를 안 들고 있었잖아 근데 너 카메라 들고 있어야 돼 나한테는 너무 개우울해 카메라 있는게 아우 절구야 선생님 핫세기 고마워요 동정풍이냐 힘내라 우리 핫세기 힘내라 좀 무서웠어 우리 옆에 계속 남자 붙은 거 알아? 계속 옆에서 계속 붙어 있었는데 여기 내가 이렇게 찍다가 뒤를 봤는데 그 남자가 있는 거야 그러고선 택시 타고 봤더니 이렇게 돌아가더라 여자 둘이 다니면 안 돼 니가 마음에 들었나 봐 아니야 난 사힐 아니여기야 아이안어 네 위험하는 거